이제 제가 맨트를 해야 되는데 네 하하하하하 아 저는 안 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형이 멘트가 참 좋은데 네 오늘도 제가 그 멘트를 맡았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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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왜 형이가 그걸 맡을 수밖에 없냐면 네 덤밀 수가 없으니까 하하하하하 사실 뭐 다른 멤버들이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좀 이제 감독님들이나 막 그런 사람이 아이치 형이 뭐 이렇게 놔 주게 어떻게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쵸? 형이가 막 그런 말을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하하하하 형이가 이러면 이제 형이가 공연하기 전에 자기가 형이 혹시 손을 대거나 해서 반사적으로 맞는 척해도 너무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미지 빅킹이 저한테 쫄지 말고요 형식 형식 질문중 numéro 15점 이젠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약간 히어를 느끼더라고요 분들은 꺾을 수 없는 존재를 꺾을 때 히어를 느끼는 거야 오긴 하지만 물론 이 막바지를 너 지금 heure Nav 낮